오늘 말씀은 10편 11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14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엄지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은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사를 쓴 타입의 시라고 평가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에는 시의 룰이 있는데 시편 114편이 가장 아름답게 그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지어진 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4편에서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물과 땅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비유로 물과 땅으로 표현했지만 이 것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출애급한 것을 말하고 있죠. 출애급을 했는데 출애급을 하면서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즉 이방 중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세기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그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이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히 드러나게 했다는 구절 말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라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부터 나온 것이 묻히고 이것을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노아 방주 때의 물을 무엇으로 표현했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아 방주 때의 노아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 그래서 8명과 거기에 탄 짐승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고 세례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온 것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세례다라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무슨 성령세례라는 보다 이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전에 죄에 대한 삶 종살이랬던 그 삶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다에서부터 나온 땅으로 창세계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신 것을 골로세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십자가가 왜 죽었냐면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계 1장 9절에서 10절에 물을 한 곳에 모으고 거기서 묻히 드러나게 한 이 사건 속에 경계를 정하시고 뭔가 바다와 땅이 갈라지면서 경계가 되어지게 한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경계는 십자가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이마에다가 바르면서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의미하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겠죠. 베드로우서 3장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은 옛날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이 되어져서 윗물은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오. 아랫물은 바로 이 땅에 모여있는 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비유로는 바다로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세상의 이론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론들 세상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게시록에 가면 음녀가 앉은 물을 나타낼 때 물을 갖다가 백성과 방원과 나라와 민족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 그걸 볼 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로 지금 다 바다 밑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음부 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바닷속에 있는 거. 여우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물에 있었던 돌을 건져내는 것을 바로 물 아래 잠겨있는 돌들이 제사장이 섰을 때 그 물이 갈라지면서 그 돌이 드러나고 그 돌을 어깨에 매고 나아가 길가래서 열두 돌을 세우는 것과 그 제사장이 섰던 곳에 열두 돌을 세우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 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유단은 여우와의 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의 땅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애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가난한 족속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왕국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왕으로 세웠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골로스에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한 것처럼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로 세우시고 그것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어진 거죠. 그 성소가 되어져서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삼을 받은 자가 되어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주의 영토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고 또 이 심령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가를 바로 물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물로 성립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물에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에서 나온 거예요? 바닷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은 아랫물인 거예요. 쓴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라의 쓴물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래서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여전히 쓴물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 먹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이 세상에서 양육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쓴물이 되어져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불을 짓게 될 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한 나무를 지명하니까 그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더라. 그래서 물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물로 조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되어지려면 가난 일곱 적석은 다 내어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물로 조성되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조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 육체도 실제로 물로 조성이 되어져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물로 조성이 됐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의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단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쓴물이 있습니까 단물이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서 단물이 있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죄사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한 곳에 물이 모이고 땅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맸는 채소와 열매 매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단물이 되어진 심령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진 곳에 말씀을 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신 일이 바다를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다라는 말을 하죠. 바다가 어떻게 물러갔어요. 2사에서 43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주 내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삼아 주셨다는 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엄밀하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냐 이것이 10편 74편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편 74편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게 바로 홍해 바다를 나누셨죠. 또 요단강도 나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신 것을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용은 게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의 이름이 용이에요. 이 땅의 권세자들을 깨뜨렸다 이 말이죠. 그걸 14절에는 또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옛뱀으로도 표현되고 있죠. 사단은 그 리워야단의 머리도 부수시고 용들의 머리도 부수시고 이건 뭐예요? 사망권세를 부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망권세를 부수시고 그리고 마개의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그래서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제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내어 놓으신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가면 바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무너뜨릴 수 없는 돌과 같은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정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찢어져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도록 광야에서 허락된 것은 게시록 22장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표현된 그 길 가운데가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찢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질 때 쪼개진 반석이 되어진 거예요. 부서진 반석. 그래서 내 심령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정제받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고 정해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에게 놓을 수밖에 없는 내 심령을 쪼개야 안으로 주님의 생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쪼개져야 돼요.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준 것이며 다른 면에서는 심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산들은 순냥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과 같이 뛰어또다. 여기서 산들이 작은 산들이 막 뛰는 거예요. 이 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뛰는 것을 의미하는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아 이것이 좋아서 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하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민가 너의 산들아 순냥들과 지찌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과 지찌놈은 어찌하민가 바다와 요단을 하나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엄지 자기가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크고 작은 권세를 누리는 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들 높아진 자들 또 거기에서 그 이론과 자기들의 그 사상과 논리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바다요. 그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건 뭐예요? 바로 죄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은 바다요. 요단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정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가 내 심령에 던져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귀하고 이 모든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살물처럼 버린다고 말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고장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바다를 나누시고 이 산들을 깨트리신 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세상에 권세를 누렸던 애굽이었지만 또 그 가난한 땅을 아주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이 진군할 때 그들은 초토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무너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참으로 이 산들이 노동하고 바다가 도망가는 것처럼 내 안에 갈라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냐는 남편 사이에는 분명히 나누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그 안에 분리가 있어요.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믿게 한 자들에게 또 기도해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단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심령에 단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단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 나무 한 지정한 나무가 던져졌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임하고 나로 인해서 그 말씀에 물이 또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람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사망 가운데 노인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수에 물을 먹고 있고 단물이 내 안에 있고 너는 쓴물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단물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에스겔서 47장 말씀이나 계속 22장 말씀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자 내가 성소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그 보좌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쪼개진 내 심령으로 말씀이 내 영에서 흘러나와서 내 혼으로 내 몸으로 다 흘러나와서 내 온몸을 그 생수에 흘러서 다 점령을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입으로 또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죄의 것이 있다면 입으로 죄의 말을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으면 입에서부터 살리는 말만 나오니까 내가 가는 것마다 이 입술의 말이 생명의 말이 흘러나가서 가는 것마다 소송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십자가 간의 심령에 나를 쪼개는 역사가 없다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바다요.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강입니다. 이 세상의 이론과 어떤 논리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섰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분명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 앞에 거짓 것을 갖다 놓고 감원 이설로 나를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깨달아 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참 음료요. 55절에 그 살을 먹는 것이 참 양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살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먹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는 연합이 있어야 그것을 먹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속한 자여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그 길을 향해서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심령이 쪼개진 사람 심령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진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진리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책을 읽으면 지식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서를 읽고 아무리 훌륭한 분의 책을 읽어도 그것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지 이 심령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심령이 온전히 십자가에 쪼개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데 이것이 바로 쪼개진 심령은 바로 회계된 심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령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계를 할 때 이 옷을 찢어요. 겉으로 찢는 옷을 찢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시죠. 뭘 찢으라고 그래요? 심령을 찢으라고 말하잖아요. 겉에 옷을 찢으면서 회계하는 걸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찢고 돌이키는 걸 사도바울은 마음의 한례라고 로마스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 내 이면적 한례가 한례라는 거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한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심령이 찢어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 미며 도단한 내가 물러가면 어찌 미냐 너의 산들아 순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며 어찌하믄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바벨론에서도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게시록에서는 음료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있는 그의 온전한 백성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이라는 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걸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중에 어떤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게끔 육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은 죄에 속한 사람이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6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누고 있어요? 십자가로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망으로 나아가는 죄의 사람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이 일어날 때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우리 심령 속에서 요동이 일어나요. 무슨 요동?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악하고 교만한 것들이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기면 이 교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게끔 막 요동이 일어날 때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될지 여러분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서 요동이 일어날 때 그 요동 중에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요동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나는 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위해서 아직까지가 두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똑같이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이 천지 왜 붙잡고 계시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붙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의미는 물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심판이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한 영혼이라도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를 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어떠한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하루처럼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해가 뜨다 보면 지는 게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하루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하루예요.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끝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다가 아무리 막고 산이 아무리 막아도 이거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자가 그것을 경험한 자가 지금 이와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좋다고 이것을 따라서 이것 안에서 취하고 이것 안에서 즐겨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기뻐하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분리되어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것을 찾고 그래서 골로스 3장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늘의 지혜를 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또한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스 3장 10절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만다고 표현했어요. 또 잉태한 여인이 순간에 호련히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날인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런데 반드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가 지으신 동일한 말씀으로 다 불살라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이 일이 표직인 거예요. 아무리 애국이 튼튼한 군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바벨론이 왕성한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누시면 그냥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면 그냥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내어놓았어요. 왜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이 피값 지불했으니까 우리를 붙잡은 것이 사망권세예요. 그 사망권세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사망이 우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내어놓았어요. 아멘 우리를 내어놓았어요.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튀어져 나와서 니누에 쏟아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어놓아졌어요. 어떻게 내어놓아졌어요? 죄 가운데 놓여진 자고 육적인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정하는 자로 토해졌내어 놓아진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으로 세상에 나아온 자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세상에 주님이 토해내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토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토해냈을 때 나는 의인인 거예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자로 나아올 때는 영적으로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은 니누의 성에 던져진 것처럼 그 귀한 피치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토해져 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이유는 우리를 귀한 피치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복을 전파하도록 그 빛을 전파하도록 그 생명을 전파하도록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여러분이 다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 세상에 토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7절에 오늘 본문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그래요? 떨지어다. 여기서 이 떨지어다는 경애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애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너는 주를 경애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을 쳐서 그 안에서 물이 되게 했는데 이 몸물이 되게 했다는 원어의 의미는 물들을 모이게 했다는 의미예요. 물이 모여서 많은 물이 모이게끔 했는데 이 물은 무슨 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그 샘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되어지셨어요? 예를 들면 17장 13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이 생수의 근원인 여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 주님이 샘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샘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이 샘물이 말랐어요? 아니면 계속 솟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 말씀이 샘물이 계속 솟아나서 여기에 샘물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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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야 되잖아요. 말씀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얼마든지 나오고 나오고 나와도 이 말씀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 다 쏟아내서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또 고이더라고요. 아 내 안에 그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이 자정하시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그 샘물은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매일 주 안에서 사니까 이 샘물은 마르지 않고 또 고이고 또 고이는 거예요. 파내면 또 고여요. 약수터 가보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뜨면 또 고이고 뜨면 또 고이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반석을 쳤더니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나도 쳤더니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더니 내 안에 몸물이 배게 하셨다. 샘물이 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샘물이 고이고 또 고이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샘물이 되게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17장 13절에 그들이 주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주를 떠났고 주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들이 흙에 기록되어리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흙은 육체잖아요. 육체의 사람들 가운데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계 기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흙에 기록이 되어져요. 육체의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체계 기록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생명체계 기록이 되어지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단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소성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생수부터 흘러내린 강물은 나중에 바다도 소성쾌 하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물 기는 자가 있게 되고 가는 곳마다 어장이 세어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하며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내 안에 이 샘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 앞에서 날마다 나를 들여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바다도 물러가고 산들도 요동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입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입술 주님 안에서 가는 곳마다 살리고 가는 곳마다 세우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는 것 이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내 마음이 공고하면 부르짖으시면 돼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내 안에 이 육체의 사람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로 알고는 조금 죄의 길로 이끌어 갈라 그러면 부르짖으시면 돼요. 부르짖으면 바로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교 15장 25절에 나오죠. 한 나무 바로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많은 나무가 아니에요. 많은 길이 아니에요.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인해서 그 쪼개진 반석이 되어짐으로 나는 생명수의 물을 받아 마시고 내 심령은 단물이 되어져서 샘물의 근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는 몸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믿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진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다른 언어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한 것처럼 나는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십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다른 표적이 있다 그랬죠.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십자가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샘물의 근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는 주님의 그 깨지신 반석 때문에 몸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다른 이적과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세상을 이기고 내 앞에 아무리 바다가 막혔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바다는 도망가게 되어있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정만 하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느냐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죽고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 입에서는 새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생명수처럼 솟아올라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뭔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될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서 힘을 얻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대적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내 길을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야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서부터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하늘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여주시고 사망이 우리를 토해내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하늘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리는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쪼개진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주님의 말씀이 모여져서 몸물이 되게 하시고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구하셔서 늘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우리의 영과 혼과 온몸을 다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서 늘 흘러 넘쳐나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니누에 토해내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를 토해내게 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고자 하심임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통치자로 모신자가 되어져서 이 땅의 물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 물들이 도망가고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선 곳에 요단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길을 만들어준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가 온전히 그와 같이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온전히 그 말씀에 지배받고 순정하는 주님만을 경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